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농장에서 소개됐던 아이카들 집에 데려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어 그 농장에서 소개될 때와 또 집에서 그 상세하게 상세하게 소개드릴 때가 다르게 얼굴도 이제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 제 설명도 더 어 그 농장에서 와의 설명이 또 다르게 편안하게 또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보여 드리게 됩니다 너무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거구요 소개될 때도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제가 맘에 드는 아가들이 있으면 저도 데리고 옵니다 품어오죠 오늘 소개됐던 아가들이에요 어디냐면 신안의 비봉다육 인데요 진짜 외두 가격에 아니 쌍두를 외두 가격에 그냥 드리는 그런 제목 이었는데 정말 맞았어요 다 군생 이었구요 가격도 정말 착했거든요 비싸야지 만원이고 다 만원 아래 아가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 되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빛감이 예쁘구요 신품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다는 못 가져왔지만 다는 못 가져왔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초연 이에요 초연은요 제가 군생을 좀 소개를 많이 했어요 군생 큰 거 대품도 있구요 근데 이것도 얼굴이 다르더라구요 이렇게 통통하고 보세요 엄청 통통하죠 통통하고 짧고 물들면 이제 진한 라인을 그리면서 이 아이도 이제 제리처럼 쫀득쫀득하게 굳어지는데 이건 양쪽으로 기대고 있네요 얼굴을 군생 이었어요 가격은요 이게 얼마에 소개됐냐면 이게 5천원에 소개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얼굴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지워왔어요 진짜 사실 어 너무 예쁜 걸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보여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어 그거는 딱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거의 거기에 많이 있는 수영 비슷한 수영을 이제 골라오게 되더라구요 왜냐면은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서 어 그런거 같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막 예쁘고 그런거 보다는 다 거의 이런 아가들이 많은 것을 이제 집어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런 얼굴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5천원에 소개됐었고 이 외두아이가 제가 알기로도 한 4천원 4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얼굴 두개인데 5천원에 여러분 데려올 수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글램핑크라는 나가인데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가까이서 이거 몽불랑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근데 이렇게 보세요 땡글땡글하고 요새 또 신품적으로 나오는 아가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젤리화가 되는 아가들이 참 인기가 많거든요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얼굴이 아주 깜딱깜딱빛이 나는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지금 이게 7cm 정도 되는 풀분인가 그쵸 요정도 쌓였으니 이정도 사이즈 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여기 목대도 있어요 부여 가운데 요것은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 만원에 글램핑크 가격이 좀 있는 거라서 만원에 이제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리드라인 여러분 요건 파랑새우고 저거 집에 와서 보니까 파랑새우고 비슷하네요 어 파랑새우고 비슷했어요 사이즈는 이정도 사이즈 얘는 목대가 좀 나와있었고 백분 올려오죠 있었고 이런 아가들이 7,000원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요거이도 이렇게 데려왔고 그 다음에 마르셀이 참 독특했어요 마르셀이 이거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음 제가 집에 있는 마르셀은 요런 사이사의 입장 이런 데서 나오긴 해도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진 않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통통하면서 요렇게 색깔이 이런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가인데요 이것도 사이즈는 이정도 사이즈에요 풀분 이게 7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요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작게 키워야 되는 거에요 예쁘게 작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 크게 키우면은 이제 크게 키우려면은 좀 넓은 분에다가 상토를 좀 많이 넣어서 사이즈를 키운 후에 그때 다지시면 크게 이제 다져지는 거구요 요거가 7,000원 이었죠 요거 7,000원에 소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원샤라는 아가구요 보시면 요렇게 쌍두로 쌍두 아가인데 이것도 가격이 지금 5,000원 밖에 안해요 원샤데 이것도 보시면 라인이 있고 통통하고 예뻐요 쌍두인데 5,000원에 이런 아가를 데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이 만원 이하의 아가들인데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에요 이것도 5,000원 시그니처인데요 얘는 진짜 검붉은색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아가거든요 요거 시그니처 입장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요정도 사이즈 군생이죠 군생이에요 이것도 5,000원에 들고 오실 수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음 댄싱버드 댄싱버드는 아시죠 여러분 많이 아실거에요 아마 저는 이제 외두를 갖고 왔는데 거기 군생이 더 많았어요 군생이 외두 외두 저는 하나 아가를 키워보려고 갖고 왔구요 저희집에 댄싱버드가 하나 있어요 진짜 예뻐요 저는 크게 안 키웠거든요 모두 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매력있는 그런 아이 이쁘다는 말 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백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백분도 살짝 있고 빛감도 이렇게 생기구요 이것도 빨갛게 온통 빨갛게 전체가 다 빨개져요 전체가 너무 이쁘게 어 이래도 크는 아이 거든요 이런건 저는 외두인데 군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생 아마 여러분들 주문 주셨으면 가실거 갈 것 같구요 요거는 7,000원에 7,000원에 소개가 됐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음 오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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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특이했어요 제가 빛감이 이제 연한핑크로 들어온 봤어요 농장에서 여기 자구들이에요 이런거 옆에서 나오는거 자구들 막 나오고 있고 쌍루인데 이것도 쌌죠 가격이 4,000원 밖에 안했으니까요 이렇게 예쁜데 4,000원 밖에 안했어요 그렇죠 핑크색으로 좀 올려주고 있네요 물을 좀 먹였어요 사장님께서 물을 뿌리신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젖어있는데 말린 후에 분간을 하면 될 것 같구요 요것도 4,000원에 들어오시면 되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천지 인데요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싸이 세일 했거든요 그날 어 영상에 이제 8,000원에 판매되는건데 이거를 8,000원 2,000원에 세일 했는데 지금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이뻐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빛감이 끝내주잖아요 너무 이쁘죠 8,000원 이것도 이제 이쁜분에 심어줘 너무 예쁘게 우리가 매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얼굴 될 것 같아요 빛감 올라온거 보세요 이건 창이에요 작은창 이게 지금 8,000원 이었습니다 이거 천지라 나간데 이거 천지는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아요 여기 신한다역 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몇개 안 남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매 원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스포춘 여러분 아세요 미스포춘 이름이 좀 특이해 미스포춘 이것도 땡글땡글하게 몽글랑 좀 많이 닮은 애가 많은데 얘도 좀 닮았고 마르세리도 이 아이도 좀 닮은 것 같고 요것도 쌍두에요 이거는 7,000원 이었는데 이것도 입장이 통통하고 라인 보세요 이렇게 그려줘요 지금 초록색이지만 이 아이는 이제 노랗게 맑게 물이 들어줄 것 같고 빛감 선을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줄 것 같아요 라인을 전체적으로 똥글똥글하면서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이것도 이제 7,000원에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신상이었거든요 모니끄라는 아가에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그런 아가인데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얼마 이건 5,000원에 5,000원에 써있네요 또 뽑아갖고 이제 미니분에 심어줄 거구요 색깔 이뻐요 이거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리 차지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런 아이들은 예쁘잖아요 크지도 않으면서 너무 예쁘게 크는 아이라 아까 관리를 잘해주면 이렇게 빛감을 진하게 올려주고 왔고 이것도 입장에는 좀 가게 있어요 그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다 핑크색으로 생겼고 핑크빛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고 점점 더 진한 핑크로 올려올 것 같아요 모니끄구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될 겁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탄인데요 레드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 이제 레드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큰 것도 보고 조그만 것도 보고 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살이 많이 쪄있어요 입장에 작지만 그리고 자구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예를 들어갔는데 이런 만원에 이제 레드탄은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진한 빨간거 홍둥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혹시 홍둥 아니야 홍둥이였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레드탄 만원에 사이즈 작습니다 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요 요거 만원에 소개됐었고 그 다음에 몰라코가 특이했어요 몰라코 보세요 이렇게 얼룩이 줬어요 빨간 얼룩이 근데 몰라코가 제가 몰라코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여기 넣어주고 요즘 특이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3,000원에 몰라코 여기는 이제 목대가 굵게 생길 거구요 자구도 앞에서 나오면 더 이쁘겠죠 이건 3,000원에 부담 없는 가격에 데려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빅토레이터인데요 이것도 제가 집에 키우고 있는 우리 빅토레이터랑 완전 틀려요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런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손톱이 있어요 지금 손톱이 거의 없어졌네요 얘는 없네 손톱이 나와요 안쪽에 보면 손톱 있죠 길게 나오는 아가 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고 색깔은 이 아이도 검붉게 나오는 아가구요 가격도 너무 좋았어요 목대 이렇게 굵었구요 빅토레이터 이건 5,000원에 5,000원에 이런 군생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거구요 갈 거고 원하시면 신한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문 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5,000원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거는 레몬 라임 앤 철화에요 레몬 앤 라임 앤 라임 철화 이렇게 묵은 아이 목대가 입장 너무 예쁘고 이게 3,000원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3,000원 3,000원에 이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니 너무 예쁘죠 이것도 물들어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노랗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아인데 요거 철화 레몬 앤 철화가 요렇게 생긴 이런 퀄리티 이런 얼굴이 3,000원 대박입니다 요거 3,000원에 이런 아이도 데려올 수 있었고 이번에 소개되는 것이 군생인데 외두 가격으로 이제 사장님께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먼저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정말 싼 가격에 소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들 지금 영상 나가고 바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얼굴 보시라고 그리고 도움이 되시라고 또 구매하는데 있어서 더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맘에 드시면 신한달기에요 빈봉에 있고요 거기 가면 직접 가서 사시면 5만원 이상 사시잖아요 그럼 10% 할인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인도 받아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으로도 골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언박싱 이렇게 예쁜 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다육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